유리 공주네 한번 출발해 볼까요? 네 정답전으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저쪽으로 이동 진짜 놀토를 단 한 편도 안 나왔나 봐요 아니야, 내가 진짜 너무 초고야 아, 얘 뭐가 돼? 유리, 거기 안 틀라고! 아니, 진짜 밖에 나가실 뻔했어요 아니, 팬님이 앞에 서서 계속... 어디서 할 때? 한 번도 안 보셨어 오케이, 좋습니다 유리님, 정답 불러주세요 밖을 나가려는 빛은 없지만 그렇지, 이 순간만 위에서 늘 기다렸다면 너무 많아, 너무 많아 흥으로, 흥으로, 흥으로 흥으로, 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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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봐 꺼내봐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0이야 0이야 정답인 거 아니야? 0이다 결과 정답인가 봐 보여주세요 실패 실패 실패입니다 뻥팀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맛보는 음식일 텐데 이번에는 먹어보질 못하겠네요 자, 한 님이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말 오랜만에 잘 먹겠습니다 듣는 거 같아요 심지어 살 빠졌어요, 언니 지금 해석해졌어요 진짜 한 면 맛있겠다 맛있겠다, 이거는 먹으면서 놀랬어 놀랬어 탄수화물에 한 번 그 끝에 닭이 있네 정말 시원한 닭 꽃게 맛 나요, 닭에서 어때요, 어때요? 진짜 닭과 개의 만남 꽃게 찜에 약간 칼칠한 감칠 맛 플러스 찐딸의 달달한 감칠맛 플러스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 대박 맛있는 거 대박 맛있네 샌 님씨가 이 정erca를 격하게 대박 맛있어 대박 맛있네